여러분들의 부동산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부동산 상담 시그널입니다. 부동산 시그널만의 다양한 분석을 이용해서 확실한 시그널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은 문자로 보내주신 사연이고요. 끝번호 4009번 확인하겠습니다. 중랑구 면목 7단지 공공재개발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20년째 살고 있는 주민인데요. 재개발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있을까요? 하는 공공재개발과 관련된 질문 보내주셨습니다. 후보지가 선정된 이후에 주변 지역들의 부동산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는 뉴스들도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중랑구 면목 7단지 앞으로 어떻게 추진이 될지 가능성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사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여기도 공공재개발을 신청을 했죠. 그런데 시범단지로는 선정은 못했습니다. 면목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재개발 지역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아마도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하지만 계속적으로 좀 주시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공공재개발의 조건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역세권 지역이어야 된다. 노후가 아주 오래돼야 된다. 아니면 재개발을 하다가 10년 동안 안 되는 그런 어떤 오랫동안 안 되는 그런 지역들을 미리 좀 선점한 것 같은데요. 아마도 이제 그 면목 7구역 같은 경우는 정확하지가 않은데 아마도 이제 이쪽 주변 지역인 것 같아요. 이쪽 주변 지역인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저체적으로 면목동 전체적으로는 산목역도 주변으로 해서 재개발 지역, 재건축을 주도를 하고 재개발이 사실은 좀 뒤따라가는 그런 것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그 면목 7 지역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눈으로 좀 보여지는 게 거의 없어요. 없다 보니까 아마도 그것 때문에 요새 시범단지로 선정되지 않았나 싶은데 또 역세권 지역에서 좀 약간 거리가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공공재개발로 진행되는 것보다는 지역개발로 해서 진행되는 게 좀 빠르지 않나 싶고요. 그것도 노후도가 상당히 좀 심한 지역이다 보니까 아마도 좀 더 빨리 진행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재개발의 어떤 추진위가 어떻게 좀 어느 정도 단계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가. 이것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확실하게 어떤 대답을 드리기는 상당히 좀 곤란한 부분이 있고 공공재개발로 수진하기에는 좀 더 조건이 약간은 좀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런 지역들은 재개발로 해서 진행되는 것들이 상당히 좀 빨리 있다 보니까 그래도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까지는 결론 내드리겠습니다.